철이 뜨거워지는 동안? 한국어 지원 안해주네요 뉴게임 에이 루카 일어날 시간이야 밖으로 나와서 일하래 발 닦고 일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 아 루카 잘 잤니? 재밌네요 자원을 모아야 된다 우리는 곡괭이질을 하러 가는 거구나 너는 없대 하나 빌려와? 영어 대충 넘깁시다 어쨌든 광모를 녹이고 몰드하고 모루질하고 날카롭게 다듬고 갈고 하나 빌려 10개 쉽대 나는 할 수 있을거래 우퀽힝힝 수신될 못 rooms 니가 어렵지 헉 어디로 가면 있나? 그러면 여기서? 튜토리얼 포징 업그레이드 유어 포지 2 크래프트 아이템 볼 이피션 스테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너의 포지를 업그레이드하면 아이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대 일단은 처음에 철을 녹이는 거죠 프레스 투 셀렉트 원 스택 일단은 처음에 얼마나 녹일지 고르고 E는 잘못 선택한 거 지우는 건가? R은 파괴? 뭐 다 줬으니까 다 녹여? 녹이는 거는 요구하지 않는다 고음을 보조? 보조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케이 딱히 미니게임 같은 건 없나봐 챙기고 그다음에 모르지 이거를 일단 두 개를 만들어요 뭐야 튜토리얼 뭔가를 또 해야되나봐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서 갈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갈아요 이거 뭐야 왓츠 유얼 타이밍 트레스 더 다이렉트리 진 대 매치 아 이렇게 아 방향키로 갈아라 다음에 조합 아이온 빅엑스 아이온 빅엑스 아이온 아이온 어? 아이온 어떻게 만들어 이거? 아 이렇게? 이를 길게 눌러서 좋아 음 오케이 이제 진짜 나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와 내 눈 이쁘다고? 동쪽으로 나가재 동쪽으로 나갑시다 여기는 다람쥐 인간도 있다 나간다 월드웹은 WASD로 움직입니다 오 아이온 여기 꼭 가는데 들어갑시다 상자가 있길래 들어가볼라 그랬는데 잠시만 광산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아이언 아이언 워 탕 오 17개? 탕 12개? 난 욕심쟁이니까 이거까지 굿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네 아아 유대여 너 여기서 뭐하니 아 그냥 차를 키고 있었어요 You shouldn't be here 넌 여기 있으면 안돼 누가 보냈어 누가 너를 위해서 일하니 너를 위해서 일하니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이런건가 누가 시켰니 제발 아무도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진정하시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 나는 스니키 브라더야 We know no calm 우리는 진정할 수 없지 오직 혼돈 그리고 너 넌 이미 나를 봤어 얘는 미쳤어 잠깐 기다려 어 왜 왜 둘 다 떨어져버리네 어이 죽었니? 어우 너무 아파 낡은 다리가 무너져버릴 줄이야 낡은 다리가 1인승이었나봐 둘이 올라가서 무너졌대 느낌은 좋았다고? 꽤 좋아 필링 프리티 굿 지금은 괜찮은거 같나봐 몸상태가 근데 밴딧은 죽었나봐 어 편지가 있네 뭔 편지야? 니얼 스니키 쌤 이거 한국어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이런거 좀 취향맞는 사람들은 재밌게 할 듯 물론 아직 초반이지만 뭔 소릴까? 오 스페이스로 넘을 수 있어 위에 상자가 있는데 저 상자 못 먹을라나?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거 못참지 펄은 못참지 이건 뭐야 뭐 주셨어? 아이언 플레이트? 철판? 철판? 철판이 여기 왜 있어? W W W 밀기 떼기기 이렇게 놓고 올라가고 올라가기 올라가고 구르기 사베이 사베이 이것도 부숴? 오 오 여기 있죠 L O V Y L O V Y S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이거 나 이거 확실히 확실히 도둑질 하고 있는데 돈? 칼 힌지 고글 도끼 철 철 철 와 철 엄청 많이 듣네 야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댕비는 애들 뭐야 이건 뭐야 어 떠있는 아이템 여기서 내려가고 다시 다시 굉이 질 하고 깡 헛 올라가지 않을 거야 깡 이것도 이것도 캐가야지 깡 올라가 아 아 고쳐야돼? 여기에 아이템이 있대 반쥐 반쥐 여기다 출구인가? 여기 어디야 시프트 누르면 달린다 나갑시다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뭐야 음 아 이런거야? 이렇게? 오오 오 레시피 체인 뭐야 이거 펜 아이언 쏘 아이언 핫 핫 모양이 우드 인첸트 된 우드? 뭐야 돈 줏었어? 아 이렇게 챙길 수 있네 E 눌러서 챙길 수 있네 일단 돌아갑시다 마을로 여긴 어디야? 둘 다 마을이겠지? 둘 다 마을이겠지? 어 뭐야 피곤해 아니 피곤해 뭔가 집 업그레이드랑 포지 업그레이드가 또 있고 스테이블은 뭐야 홀꺼같은건가? 아 힘들어 와 무슨일이니?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 이상한 사람?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사이좋게 광산 아래로 떨어졌죠 너는 일단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일단은 좀 쉬렴 그래서 쉬러 갑시다 쉬어야지 또 쉰다 아침이 될 때까지 잠자기 뭐야 경험치가 막 오른다 캐릭터를 만났다 퀘스트를 완료했다 건물을 지었다 미니게임을 했다 오더퓨필 이건 뭐야 모르겠고 아이템을 만들었다 뭘 했다 뭘 했다 근데 레벨업을 못했다 일어나서 체력 100 됐고 이러는 아이템 내가 낄 수 없나? 내가 낄 수 없나? 내가 낄 수 없나 봐 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잘 쉬었습니다 어 너한테 알려줄게 있다 아 태풍 때문에 동쪽에 있는 럼버잭마을이 부서졌대 파괴됐대 그래서 망치랑 옷을 좀 들고 가서 고쳐야되나봐 오케이 그럼 재료들을 좀 챙겨가죠 일단 준비합시다 몇 개 챙겨야됨 얼마나 챙겨야되는데 얼마나 챙겨야되는데 망치 만드는 법 아이언 플레이트 일단은 철을 좀 녹입시다 얘는 뭐야 다 녹여 다 녹여 아아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된다고? 아아 이렇게 연타 이렇게 연타 크롭 연타! 굿 이거 어떻게 취소함? ESC 누르면 되나? 그렇네 일부 꺼내고요 나머지 다시 녹이고 아이언 플레이트를 하나 만들고 깡 깡 깡 굿 그냥 다듬었나보네 깜짝 놀래라 중압하기 맹치 맹치는 이거랑 이거요 중압 맹치 맹치 맹치는 안 들었고 다음에 못 샤프 스트립 3개가 필요해? 샤프 스트립을 많이 만들어야겠네 샤프 스트립 어떻게 만드는데 일단 이걸 하나 만들어 들어서 갈아야 하나 갈아야 하나 이걸 갈면 샤프가 되지 않을까 역시 좀 노가다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거야 이미 3개 만들었죠 57개를 만들어 짱 57개 만들어진거죠 그라인드를 이렇게 한번 해 그래 진작 이렇게 할거야 그리고 20개씩 만들어 타타타 옷 생겼어 20개밖에 안 나왔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일단 나가보자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나뭇꾼 마을에 한번 가봅시다 가자 가자 나간다 동쪽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쪽? 오샤 짱 나뭇꾼 마을에 왔다 짱 어디로 가야되는가 뭔가 쓰러져있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겠어 뭐 썼어? 이 사람 이 사람 잠깐만요 로카 내가 시킨건 다 했니? 하이 아 아 아 기쁘구나 내 동료가 내 동료가 고칠 시간이 없대 그래서 고칠 시간이 있는 내가 고치나봐 좋아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스플린터 어쨌든 어쨌든 고쳐봅시다 근데 뭐를 스피크 위드 스플린터 야 꼬마야 실례합니다 안녕 뭐하고 있니? 슈퍼 어메이징 나이트 헬름? 아 만들어달라고? 개쩍는 헬름 만들어달래 만들어 준다고? 사람이 좋아 어 만났다 헤이 에쉬 스플린터 원 투 투 미 메이크 힝 어 헬멧 너 같은 헬멧이 필요하대 니가 쓰고 있는데 헬멧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 어 그래서 설계도를 얻었다 이거야? 마을 가서 또 만들어야겠네 마을 가봅시다 마을 가봅시다 가서 모모를 발견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랑 이건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냥 헬멧만 만들어달래 커브랑? 1 곱하기 2 두개 2 곱하기 2 두개 하나 있는지 보고 없으니까 이거 하나 굿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커브 하나 굿 그 다음에 커브 하나 아이고 미스 고압한다 고압 간다 간다 짠 헬멧 지금 갖다줄 수 있나? 너무 늦어서 안되려나? 저장있나요? 고압 가보자 별일이야 있겠어? 꼬마야 꼬마가 있어야되는데 아 여기 미션 생겼다 여기 미션 생겼다 여기 있다 만들었어 와 멋있어 와 와 정말 진짜로 개쩍은 헬렘을 만들어 주셨군요 너무 기뻐요 그 다음 미션 3개를 완료하라고? 니들 니들? 니들이 개마술하러? 니들이 개마술하러? 원래 파바더 떠나 밤은 길다 그러면 일일 퀘스트 같은거 아니겠지? 자고 일어나면 퀘스트 날아가거나 하진 않겠지? 원래 만드는데 엄청 오래걸리는건데 게임이라서 짧게 만드는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왜 안만들어줘서 찡찡거리면 안되니까 미리 만들어볼까? 현재도 필요하네 현재도 필요하네 샤픈드 플레이트 일단 플레이트를 하나 만들고 플레이트 몇개 필요한지 좀 볼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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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이건가? 이거를 좀 만들어야겠네 세개 이거를 좀 만들어야겠네 세개 만들었고 만들었고 없애고 이것도 없애야되는거야? 귀찮네 갈고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고 나무 나무 일단은 바늘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뭐지? 애드즈? 그 다음에 퀘스트 조끼랑 바늘이랑 편자 편자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애드즈 낫 같은거 깩스 핫핫핫핫핫 자 도끼 도끼 조합본보임 간단하네 이거랑 이거랑 하나 둘 셋 넷 네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편자 편자 어떻게 만듬? 아 편자 설마 인벤토리 있나? 편자 편자 어떻게 만들어? 편자가 없네 왜 없지? 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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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어떻게 만들지? 황트 내야 되나? 레벨업 많이 했네 레벨업 많이 했으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레벨업 한 듯 현자 만드는 법 아는 사람 없나? 일단 날카롭게 만들면 안될 것 같고 이거를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가 나가서 일단 여태까지 만든 건 넣어놓고 보자 다 주고요 설계도도 주네 뭐야 그레이트 스워드 다 줘 다 줬나? 뭐야 나 뭐 받았나보네 그래서 또 부탁할게 있대 뭘 도와줘야돼 아 몬스터 폭풍? 뭐 이런게 있나보네 그냥 폭풍이 아니었어 다리 수리 좀 해달래 충분하죠 상황이 어떤지 보러 가야겠구만 저 위야? 이게 뭐야 한번 들어가보자 어? 안녕하세요 이상한 다람쥐 아저씨요 반갑습니다 어 맛있는 아이디어? 디저트 포 블랙퍼스트 아침을 위한 디저트를 만드는데 납작한 케이크 그 다음에 위에 덮여진 달콤한 시럽 프라이드 버터를 버터를 또 얹어 버터로 튀겨 하이요 와 말만 들어도 배고픈데요 음 만들어준 만들건데 뭔가 없나봐 풀이 없어 역시 하긴 재료 모으는 건 내가 아니지 나는 대장장이니까 팬케이크를 만들 재료 팬케이크를 뒤집을 재료? 그래서 아직 저 못 구했지 현자 만들 방법을 못 구했네 아직도 이거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지 근데? 크흠 뭐오 오오 오오 불쌍한 옥스 껴있다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게 배고프니? 뭐야 캠프파이어를 필테니까 마시멜로를 먹으래 마시멜로 엄청 좋아한대 뭐야 동물이랑 친해졌어 사실 난 드루이드일지도 내 훈염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훈염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음 동료가 생겼다 너네 동료가 되라 그래서 이제 부서진 다리를 한번 가봐야죠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여기서 뭐해요 음 아 여기 그 사람들이구나 도끼 도끼마을이래 나뭇군마을 나뭇군마을 일원인가 보네 그래서 재료들을 여기다 놨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다리 수리할 재료들을 만들면 된다 체인? 체인만 있으면 되겠네 체인 다섯 개 필요하네 굿 굿 이 체인을 이렇게 하면 짠 체인 수리합시다 수리했고 체인 하나 더 아이언 플레이트 네 개 스크리어 볼트 스크리어 볼트 이것도 필요하네 세 개 세 개 여섯 개 여섯 개 열한 개 열한 개 이거 열한 개 열한 개 열한 개 굿 그 다음에 이거 네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만들면 볼트 너틀 세 개 이렇게 만들면 볼트 너틀 만들어줬고 이거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건가? 그게 안나 아 그러네 그냥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하면 되네 톡 톡 어예 도끼 나무 네 루카 완벽하구나 고맙습니다 어 아 재료를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줘서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구만 어쨌든 칭찬 칭찬 칭찬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기 뭐 없고 이제 나가 어 느낌표가 있네요 또 마이 치킨 닭들이 사라졌나보네 어젯밤에 닭들이 사라져버렸어 제발 제발 찾아줘 내 불쌍한 닭들 내가 도와줄게 닭 다섯마리 우릴 닭장 안에 넣어야 된다고? 다 오케이 오케이 고속도 있네 고속도 있네 고속도 있네 굿 두 마리 째 벌써 스테미너 고갈되어 가는데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되지? 아이템이 필요하다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페널티로 마이너스 100 그래도 경험치는 엄청 많네 아 돈도 돈도 날아갔다 처음에 이제 이거 만들어줘야 되나봐 돈이 필요해 힌지도 필요하고 다리를 고쳤어요 정말 대단하대 그리고 옥스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가 지낼 곳을 만들어줘야 해 뭐야 뭐 디버프가 있네 아이씨 나 들어갈라 그러는데 제가 길막해 수리 이러면 쓸만하죠 왜 빨개졌어 왜 빨개짐 빨개진건 안좋은걸까 아 간당간당한건가보다 돈 모였다 경천만 만들면 되거든요 경천만 만들면 되거든요 이러면 이거랑 이거랑 몇개 만들어야 되지? 다섯개 만들까? 다섯개 만들고 열개 만들고 깡깡 깡깡 얘네 왜 빨개 아 설마 디버프때문에 그런가 지금 뭐 디버프가 있어서 안좋은가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첩인가 봐 아니 근데 막상 경첩 만드니까 품질은 또 사라졌네 짠 짠 다 만들었다 선물을 준다 선물을 준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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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 맞아?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아 퀘스트 아직 남아있죠 아 여기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25포인트 감소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가 디버프인가 봐 그리고 그리고 품질이 9댁이다 품질이 9댁이다 왜 이거 두개 붙어있는거 그냥 똑 떼주지 2댁이다 2댁 2댁 이렇게 만들면 두번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편자를 만들 방법을 모르겠네 이렇게 쉬면 스태미나 차나요? 안 차네 아쉽네 뭐가 생겼다 굿 좋았어 돈 벌고 인첸트 다 먹고 나가고 여기 들려서 품질은 구리지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이걸 이제 살 수 있다고? 필요 없어 쓰지 않아 한 마리만 넣으면 된다 얜 또 뭐야 옥순이 옥돌이와 옥순이 무슨 일이야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어 아 저기 옥순이 가서 인사해 꽃 내가 꽃을 갖다 줄게 그러니까 한번 용기 내서 말을 걸어 볼래? 그냥 꽃이 아닌가 본데 모임 어 꽃 세 개를 조합해야 되나 꼬만 이것도 뭐야 L O V Y 안되구요 아까 저기 도적 있었는데 그 도적인가 이상한 앞기들이 있어 탈스트링은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구만 나중에 조합법 알아내면 그때 와서 하면 되나 보다 고물가 어 뭐야? 여기 길이 있다 뭐야? 또 다른 사람이 왔어 내 이름은 루카예요 누구세요? 나는 트러블 일으킬 생각 없어 라고 말했나보네 불가능해 왜? 트러블은 내 중간 이름이거든 이름이 포기야?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내 이름은 포기야 그래서 여기서 숨어서 뭐하는 거죠? 나는 천사 또는 히어로 재료? 재료? 그게 뭐야? 그게 뭔 소리지? 근데 도난 당했나봐 넌 나쁜 사람이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도둑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칼좀 만들어 달라는 건가? 어쨌든 뭔가 좀 만들어 달래 좀 뭔가 귀찮은데? 알았어 만드는 거야 어렵지 않지 또 있어? 퀘스트? 아 바늘 만들었다고? 나 만들어져 있구나 혹시 몰라서 두 개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어? 그리고 끝나버렸잖아 와일더 아이언스 하 기본은 여기까지 라고는 했지만 해보고 싶은 게 좀 더 많은데 퀘스트 들도 좀 있고 살짝 아쉬운 게 한국어만 제대로 돼 있었다면 자 각들을 전부 다 우리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상 주세요 설계도 같은 아 OVYL OVYL 돈 다 챙기고 아이언스 아이언사이드 메탈 스트링 스트링 만드는 법도 알아냈네 마을 가서 잠을 청합시다 잠을 청한다 밤이야 밤이야 늦었어 늦었어 자야 해 확실히 술에 있으니까 템이나 안 달아서 좋다 자고 일어나면 저 디버프들 다 사라지겠지? 오케이 다 사라졌고 어차피 데모니까 아쉽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언사이드 박수